해썸업 인증서 해썸업 인증서 이제 기다리지 말고 온라인에서 직접 발급해서 사용하세요. 그럼 제가 직접 인증서 출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를 직접 다운로드 하시려면 먼저 해썸업 심사 결과 알림 접수번호 문자를 확인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프레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에 해썸업 인증 전자민원 신청을 클릭하세요. 해썸업 인증 전자민원 신청 메뉴에 들어가 아까 문자로 확인한 접수번호를 입력하세요. 단 숫자와 하이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콜팁 하나 나갑니다. 코드X라는 앱을 다운받으신 뒤 해썸업 인증서 하단 QR코드를 인식하면 인증서 진여부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업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